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태양광 기사 필기 제3과목과 4과목 강의를 할 이태원입니다. 강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강의는 교재는 동일출판사의 교재를 사용하고 동일출판사 교재는 변경된 출제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내용이 부족한 부분은 출제예산 부분에서 보충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강의는 제3과목 태양광발전 시공과 제4과목 태양광발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태양광발전 시공의 태양광발전 통합공사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발전 토목공사는 태양광발전 토목공사의 수행과 토목공사의 관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토목공사의 수행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도면 표시사항으로서 방위표와 주기사항, 치수선, 경계에 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위표는 방위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한 사항이 되겠고, 주기사항은 각 기호 등을 명시한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수선은 도면의 길이와 치수를 나타내는 선이 되겠고요. 경사에 대한 사항은 종단면과 형단면의 경사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토목 설계도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 공사계획도는 토지에 실제 태양광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토목 작업을 나타낸 도면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배수계획도는 태양광발전소에 설치될 지형의 경사면 등으로 배수로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족도는 토지의 모양과 경계를 구분하고 면적을 표시하는 도면으로서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될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종단면도와 형단면도, 토지의 종단면과 형단면을 표시한 도면으로 평지가 아닌 것은 그 지역의 행세에 맞춰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도면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청량은 서구항관청의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측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항의 경계청량은 토지 경계 분쟁시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정확히 파악할 때 하는 측량이 되었고 두 번째 분할청량은 한 필지의 땅을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할을 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현황청량에서는 토지에 있는 구조물이나 건물 등의 위치를 측량해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표시한 측량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형실측도는 실제 지형청량을 바탕으로 작성한 도면이 되겠고요. 일곱 번째 울타리 펜스 상세도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도면의 검토입니다. 계획적인 사항을 실제로 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된 도면을 검토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공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사용되는 자재의 적합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정별 종합적인 유기강대를 검토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실제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설계 내용의 시공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계 내용의 누락이나 오류 등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재의 구격입니다. 첫 번째 사용자재로는 설계 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계 도서에 품질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다음 각호에 따라서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해야 됩니다. 단 가설용 자재는 공사감독자가 구조물의 영향이 판단하고 없을 때에는 재고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입니다. KS 표시품이라고도 하고요. 두 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 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서 품질시험을 실시해서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재는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나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교전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3항에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용의 제한입니다. 품질시험이나 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업체의 자재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은 시공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사나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를,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해서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재수급입니다. 공사의 공정에 맞춰서 자재수급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반입 시기는 모든 자재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해야 합니다. 단,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시험 소요 기간을 감안해서 반입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자재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 또는 비축해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품질보증 예상 건설자재 및 부재 등입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자재 및 부재에 대해서는 국공립시험기관,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에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레드믹스 콘크리트, 두 번째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 번째는 철근모래, 네 번째 골조류 및 강제, 다섯 번째 관자재, 여섯 번째로 본 공사의 각 항목의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공사학 감독자가 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방서 검토입니다. 태양광발전토목공사시방서 첫 번째로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해서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이 되겠고요. 나항의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토대로 작성을 해야 되겠고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법 등을 고려해서 기본이나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시공방법, 자재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이 되겠습니다. 다항의 전문시방서는 모든 공사 종목을 대상으로 특정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별로 표준시방서가 기준이 되겠고요. 다음은 참고자례입니다.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이 상의할 경우에 적용의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물론 계약으로 그 내용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사에 따라야 되겠고 계약으로 그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기시방서가 우선이 되었고 설계도면, 전문시방서, 표준시방서, 산출내역서, 승인된 상세시공도면, 관계본명의 유권에서, 감리자의 지시사항 등의 순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의 오류는 다항나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설계자가 나쁜 길이 촉박해서 과거에 시공현장의 공사시방서를 복사해서 표지만 바꿔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감독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가 바쁘다거나 실무 경험이 부족해서 설계도서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주자가 위촉한 감독자가 설계자의 의도와 설계도면에 명확하게 표기된 사항을 무시하고 발주자의 의도대로 이미 수정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따라서 공사를 도급한 시공자는 현장 개설과 동시에 작성되는 실행예산 작성 시에 설계도면과 관련 공사시방서를 완전하게 파악을 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 토목공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장관리, 설치공사 공장에는 첫 번째로 어레이 구조물의 기초공사, 가대공사, 설치공사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인버터의 기초공사와 설치공사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목공사, 네 번째는 정기실 건물 건축공사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선공사와 검사가 있겠고요. 태양광발전의 주요 공정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토목공사 공정이 되겠는데요. 공정과 공정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로 지정 및 현황 진행을 하시고 두 번째로 토목을 설계해야 되었고 세 번째는 부지정리, 네 번째는 부지현태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다섯 번째는 터파기 및 다지기 작업, 여섯 번째는 옹병 및 범면공사, 마지막으로 외곽 및 회각의 헨스공사를 시행하는 순서의 공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조물 설치 공정입니다. 첫 번째는 구조물 형식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구조물을 설계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구조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풍압이나 고정, 적설하중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조물의 기초공사, 기초를 한 다음에 기초에 앙카 시공 작업을 하고 베이스 플레이트를 시공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모듈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기상 반칙반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기시설 공사 공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 용량을 결정하고 다음으로 실시계획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전설로 이용 신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사계획 신청과 보호계정기 정정치 계산 및 병렬운전 조작 합의를 한정과 해야 되겠고요. 부지 내의 접지선 시공, 지선 및 간선 시공, 접속반 설치, 필요설비 시공, 인버터 및 수배전반 설치, 그리고 개통연계 인입라인 시공, 정밀안전진단과 사용전 검사 후에 사용전 검사의 순으로 공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공사 공정입니다. 전기실의 면적을 결정하고 건축설계, 터파기공사, 기초패드공사, 그리고 각 위치별로 갈로포설공사와 건축물 기둥설치, 건축물 지붕 및 벽설치, 환기시설공사와 실내전원공사 순으로 공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공사의 절차입니다. 토목 기초공사에서 어레이 기초와 방수공사를 동시에 시행하고, 어레이 지지대 공사를 하고, 어레이 설치와 접속함 설치, 건축공사로서는 인버터 기초공사, 인버터 설치공사를 합쳐서 배선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태양광 모듈 간의 배선과 태양광 어레이와 분전함 간의 배선, 분전함과 인버터 간의 배선, 그리고 인버터와 승암용 변압기 간 배선, 축전지가 있는 경우에는 축전지와 배선이 있겠고요. 배선공사가 끝나게 되면 점검 및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설계 내역 검토입니다. 첫 번째로 설계 내역서 검토 및 현장 답사는 공사개혁 체결이 완료되면, 당 발주자나 시행자로부터 설계 내역서를 수령받아야 됩니다. 설계 내역서의 내용은 원내역서, 시방서, 설계도면, 수량산출서 및 단가산출서, 1위 대가 내용이 포함된 자료인지 확인하고, 누락된 자료가 없도록 사전에 확보를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계 내역서 확보 후에 현장 답사에서 미리 사전 정보를 파악해야겠습니다. 착공 전에 사진 대장 작성용 사진 차량이라든지, 현장 사무실 배치 장소 및 외부 연결설로 확인, 차량 진입로라든지, 전화선이나 통신선, 전기선, 인입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번째는 설계 내역서 검토는 설계 도면 및 수량산출서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수량산출서를 통한 내역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가산출서 및 1위 대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내역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 여섯 번째, 설계 내역서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지처 없이 보고해서 실공사 투입 전에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업무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투입 시에는 필요한 사무용품 및 안전관리품목,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 작성해서 협의하고 보고해야 되겠고, 공사 투입 전에는 구입해야 할 자제는 수량 확인 후에 협의 발주하고, 공사 착공 시에 현장 반임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이때 필히 자제 관련 공급원 승인 서류를 필히 수령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에 필요한 재반 서류 및 기기는 미리 점검해서 공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 서류함은 시공이나 품질, 안전, 자제 등 품목별로 구분해서 정리가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사 현장의 환경관리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로서는 공사 진행 전에 사전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각 공정 진척에 따른 쾌적하고 공예 없는 현장 구현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재해 없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안전관리의 목표는 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공 과정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검토 및 개선책을 적용함으로써 임명과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해서 무죄의 현장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장 안전교육의 종류로는 작업자의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호구의 착용, 위험 요인 제거 방법, 소화기 사용 방법, 각 공정별 위험 방지 대책, 그리고 현장 안전수칙 교육 등이 있으며, 안전 예방 조치는 물론이고, 안전 점검 일지를 기록의 업무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안전권리 예방 및 일상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방 업무에는 시설물 및 작업장의 위험 방지, 펜스 등의 위험 방지 시설의 설치, 점검, 정비를 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안전장비나 보호구, 소화 설비의 설치, 점검 및 정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작업 관련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고, 네 번째, 소화 및 피난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긴급조치 및 일상 업무에서는 사고 원인 및 경위 조사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되겠고, 안전관리 인원을 감독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장 안전일지 등의 기록 외 작성 비치를 확인하시고, 산재 관련 업무나 근로자 재해 방지 업무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 안전관리비의 실행 및 집행과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타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정한 사항을 수행하셔야 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안전관리 항목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주로 무겁고 위험한 구조물을 다루고, 전기를 다루는 업무로써 안전관리는 추락 및 감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서 적절한 예방 및 조치 활동을 해야 합니다. 태양광 관련 주요 안전관리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추락사고 예방입니다. 모듈 설치에서는 높은급 작업 시에는 안전 난간대를 설치해야 되겠고, 전선 작업 및 설치에서는 알미늄 사다리에 적합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조물 설치에서는 안전 난간대 설치 등이 있겠고요. 모듈 설치나 전선 작업 및 설치, 구조물 설치에는 안전모라든지 안전화, 안전벨트 착용을 필요하셔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전사고 예방입니다. 감전사고 예방에는 접속함, 인버터 등의 연결에서는 태양전지 모듈 등의 전원을 개방하셔야 되겠고, 절연장갑 등을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임시 배선 작업에는 누전위원장소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셔야 되고, 전선 피복 상태를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대책으로 공사 시의 복장 및 추락 방지에서는 작업에 적합한 복장은 작업자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2차 제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전모 착용, 두 번째 안전대 착용, 안전대 착용은 추락 방지를 위해서 필히 착용이 되겠고, 안전화는 미끄럼 방지 효과가 있는 신발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안전허리띠 착용, 공고나 공사 부재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사 시의 작업 중 감전방지 대책입니다. 태양전지의 모듈 전압은 모듈별 용량에 따라서 직류 25V에서 35V이지만 직병렬 어레이 구성 시에는 직렬로 여러 장의 모듈을 접속하면 말단 전압은 250V에서 450V 또는 450V에서 820V가의 고전압이 발생하게 되므로 감전방지를 위해서 단과 같은 안전대책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작업 전에 태양광 모듈의 표면에 차각막을 씌워서 태양광을 차폐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작업 시에 저압 절연 장갑을 착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연 처리된 공구를 사용하시고 네 번째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강우 시에도 태양광 발전이 되어있기 때문에 감전사고라든지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미끄러짐이라든지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사고 등을 우려해서 강우 시에는 작업을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재반입 시 주의사항입니다. 기준기 등을 이용해서 공사장 안으로 자재를 반입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공사 시작 전에 전력회사와 사전 협의해서 배선 선로에 대한 절연전선 또는 전력케이블 보호관 설치 등의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력케이블 보호관 설치가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